적조 발생 등으로 인한 양식화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안정을 위해 경상남도가 양식화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관공서와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화로 소비 둔화가 해소될 때까지 우럭, 넙치, 참돔, 싱싱회와 매운탕용 우럭을 판매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소비 위축으로 판매 부진에 따른 양식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도민 양식화로 사주기 운동에 많은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